네 이제 두번째 보세구역관리 법 개정사항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보세구역관리 또 약간 법이 개정됐어요 근데 그 개정된게 조금 중요한 개념들이 좀 개정됐으니까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우선 첫번째는 213페이지 보시면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보세판매장은 특허기간이 5년 이었죠 그게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칙대로 원칙대로 그냥 10년 그래서 원래 예전에 그 특허기간이 원칙이 원래 10년이었고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만 전시기간 건설기간 이걸로 별도의 특허기간의 개념이 잡혔었다가 보세판매장이 이제 5년으로 바뀌면서 이 원칙이 무너졌었는데 이 원칙을 다시 그대로 복원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시장과 건설장만 제외하고 원칙대로 10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됨으로 해서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이 5년 이거는 당연히 삭제됐고요 네 그래서 기존으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이 되돌아갔던 이유는 자 이 보세판매장은 원래 10년이었던 거를 5년으로 바꾼 이유는 여러 기업이 보세판매장의 혜택을 누린다 누려야 된다라는 취지하였었는데 그때도 조금 말 그대로 좀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보세판매장을 한번 차리면 차릴 때 시설비가 엄청나게 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5년만 딱 하고 나서 못하면 그러면 그 시설비를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? 그러면 누가 과연 보세판매장을 하려고 될 것이냐 이런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정확하게 말 그대로 그 우려가 현실화가 됐었죠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또 오지도 않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그게 현실화되면서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두 가지만 빼놓고 이제 10년이 됐구나 그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256페이지 아 이거는 제가 수업시간 중에 이미 얘기 드린 건데 이게 그때 말 그대로 좀 오타가 나가지고 옛날 게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 참에 다시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공사에서 원료 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이게 말 그대로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수출물품의 가격 배율이 50% 이상일 것 그리고 예전에는 뭐 성실도 이런 관세청장의 어떤 정하는 기준의 성실도였는데 그게 뭐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AEO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하면은 그 기준이 되는 걸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에 뭐 수업 중에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거는 여러분 실제 변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검은색으로 된 거는 강의대 설명 드린 건데 그냥 제대로 그냥 바꾼 거예요 요거 그래 법 개정 사항이 당연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 보시면은 네 320페이지 보시면은 내국민의 보세공사 판매 한도 요거 역시도 제가 수업시간에 미리 말씀드렸던 거죠 원래 내국인은 5,000불까지만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아예 삭제되어 버렸다고 그랬죠 이제 마음대로 당연히 세금만 낸다면 사가지고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세금만 낸다면 뭐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국인 판매 한도가 삭제됐어요 네 근데 요거에서 그 320페이지 밑에 보면은 보세 판매장 판매 한도라 그래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 구매 요거 요거 또 같이 바뀌었는데 제가 요거에 제가 안 적어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난해 드리는 프린터에는 당연히 거기까지 당연히 포함시켜 드릴 테니까 그럼 뭐에요 이 밑에 있는 320페이지에 있는 보세 판매장 판매 한도 이게 600불에서 월모로 변했다 800불로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그 보세 판매장에 판매 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입국장 면세점 예 요게 입국장 면세점은 800달러 한도 내에서만 당연히 판매가 될 수 있죠 예 당연히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였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만약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너무 많이 살 수 있게 해버리면 출국장 면세점은 말 그대로 완전 죽어버리는 개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때부터 예 800불까지만 근데 600불이었다가 그걸 이제 800불 왜 같이 800불로 넘어갔을까요 그 기본 면세 범위가 600불에서 800불로 상승하면서 이것도 똑같이 예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고고 600불에서 800불 고쳐주시고 그리고 321페이지에 보면은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의 합산 규정 이거 역시도 똑같이 800불로 올라갔어요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